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도 가릴 것 같습니다 아래위로 다 가려줬어요 옷이 다 절여버렸어? 대충 지도를 봤는데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생일 파티하나 보다 애기들 생일 파티해 주현인가? 어린이집까? 해피 벌스데이 이야 뭐가 턱턱 나온다니까 내가 이러고 겁나 좋아해 신짜오 신짜오 여기 할머니 아니야 아니야 착각하지마 아니야 다들 왜 저래 먼저 인사해 이런 골목들 뒤집어 다니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광주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맛집들 제가 많이 찾아내죠 여기서 어딜 가야될까요? 라이트 마켓을 무브로무로 가려하거든요 너무 복잡해 지도가 골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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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가서 빠져나가서 큰길로 나오는데 노트북을 안 가고 나왔어요 일부러 불편할 것 같아서 보험해 고기 좋아하는데 이거 고기 많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죠 아 젠장 잘 기억해야 돼 도전 날지 촬영하라 멘트 7이야 바쁘네 이게 옛날에 가오쿠조인가봐요 전통 베트남 저기도 역사 굉장히 오래된 나라죠 고대 문명국입니다 여기 신쨰오 사진을 촬영할 수 있나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나요? 네 네 유튜버 유튜버 네 네 죄송해요 유튜버 유튜버 괜찮아요 네 와 이런거 보면 진규 집 자기 노릇집 생긴다 오늘은 물 안 열었다 알았어요 이런 감수성 좋습니다 웨일이 나이트 마켓 야 마켓? 야 나이트 마켓 나이트 나이트 나이마켓 야 나이마켓 야 야 나이 야 왼 아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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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가문 오 좋아 설명 너무 잘 기댔는데? 진짜 친절하다 맞다 필요한게 있는데 사야되는데 식염수 사야되고 깨타올 같은거 사야되고 오 팔구나 생겨볼까요? 약국가야지 팔겠지? 약국 가야지 팔겠지 했는데 바로 약국이 나왔어 약국 바로 나왔어 안경집 가도 되겠다 이러려고 다시 왔죠 제가 절대 투어 그걸로는 성이 안차거든요 또 다 웃어 짜옹 어르신들 너 얼굴 보고 웃었나? 왜 웃지? 나오면? 아니 근데 여국인들 많이 있는데 왜 나오면 웃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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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닭다리다 저녁에 이거 몇개 사들고 가서 안대해 먹어요 치킨 치킨 잘 안먹는데 닭다리는 좋아해요 닭다리 한개가 사이즈에 비해 저게 1500원이면 싼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도 아시잖아 밤 9시 지나서 KFC 가면 1 플러스 1 하는거 와 쭈 좀 침착하게 촬영을 해야되는데 흔들림 없이 하는데 이거 잘 안돼요 뭐가 갑자기 뚝뚝이 나와 ㅇㅇ 잠깐 꺼는데 온갖에서 또 인사하고 왔어 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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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서 안돼 아니에요 나 한국인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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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이거 한잔 먹어볼까? 이거 한잔 먹어볼까? 뭐 또? 아이 몰라 뭔지 몰라도 그냥 먹어보자 미홍 아이 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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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진짜 아니 코리아 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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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오 이야 신상 10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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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코넛? 포코넛? 아... 포코넛 국 같은건데요 이게 500원이라든지 리모토 네? 리모토? 네 먹어볼게요 이게 저는 여름에도 특공급 잘 먹거든요 이게 보이시다 그러니까 코코넛이래 하얀거는 노란거는 뭐라 뭐라 그러는데 맛을 봐야될거 모르겠어 맛있다 맛있다 이거 어? 와 이거 취향교육인데? 이게 아 이게 설탕 단맛이 아니고 이게 설탕 단맛이 아니고 쿠코넛 그거의 단맛이 나 자기저기지 않은 맛 음 음 뭐 껀덕이도 좀 짚혀 뭐 이런 뭐 이런 뭐라고 그러잖아 뭐라고 그 안에 들어간 그런게 있어 아 아 아 맛있어 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어디다 비유를 해야되나 무시를 못하겠다 뭐 막떡하네 배가 고파지 아 여섯시에 지금 몇시야 셋인가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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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씨 이거 봐요 크흡 옛날에 경희씨가 아성의상실 그런 생각난다 오토바이는 배신하지 않고요 가 한번 보셨어? 아 죽이조로 가죽 잠바다 근데 입을 일이 있나? 더워서 몸에 쭉쭉 달라고 수빈대 이쁘다 아니 뭐야 이거 아 뭐 벌레가 달려 그런가 공부를 하면 안되는데 카메라 흔들리는데 땡쥬 땡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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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들 거살 withstand 어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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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아쉬움 인사를 먼저 하시니까 바라지고 여러분 뭐 그냥 계속 인사하고 다녀야 돼 제가 이쁘게 다녀요 아이씨 선 라인 찾을 수 있겠지 우와 우와 저런 것도 사먹어봐야 돼 아아 절 여기 왜 이리져 라인마켓 리트 라인마켓 땡큐 진짜 마셔 offended 괜찮은데 두고래요? 눈만 맞추고 신쩌오 계속 신쩌오 신쩌오 계속 인쇄해야 돼? 잠깐만 잠깐만 내가 지금 기를 잃어버린 거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야 돼? 잘 기억하자 잘 기억하자 잘 기억해야 돼 한국인들이 뭘 많이 사나 보다 와서 이것도 뭐래? 오오메 크아 통나봐 오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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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춘이 알려줬던 대각선 촬영이 또 오오 뭐 찍으래? 찍으래? 나 찍고 있지요? 아니에요 나를 찍고 있어요 나를 찍고 있어요 음식 찍고 있는거 아닙니다 옷을 아예 돈 주고 사려고 많이 안갖고 왔거든요 뭐 이런데 사면 되겠다 오빠 마사지 마사지 세계에서 짝퉁 천국이 세 군데래요 중국당에 들어가고요 베트남 두 번째 터키 이 세 군데가 짝퉁 이미테이션 제품들을 잘 만든대요 질이 좋긴 그래서 짝퉁인거 알면서도 사람들 생각보다 고가에 주고 산다니까 일단 짝퉁들 특징은 제가 볼 때 브랜드 네임을 엄청 크게 봐봐 봐봐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냥 주리 봐봐 근데 내가 탔던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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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나중에 30 30은 뭐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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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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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you 바오방 바오방 이런데입니다 치기죠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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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봐 마사지 안 받아 봐 마사지 안이 안해 30분 받아 봐 어깨만 어깨 조금만 발 마사지 30분 오셔서 어깨 오게 마사지 고장 그냥 단사해 망고 망고 예약이야 외국에서 또 좀 쳐다봐 난리났다 우리 도기들 난리났어 웃긴데 이거 연속촬영을 계속하면 발열이 심해져서 배터리 소모가 더 빨라져요 근데 얘들 이러고 있는 걸 안 찍을 수가 없잖아 얘들 이렇게 얘들 봐봐 얼마나 귀여워 호불호가 갈려요 여기 여기가 왜 호불호가 갈리냐고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밤 되면 더 많아져요 눈을 안 맞으시면 돼요 눈을 안 맞으시니까 나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한 번 봐요 식이죠 마사지 한 시간까지 받으시려고 어깨만 불어봐야겠다 어깨만 30% 할 수 있냐고 그냥 한 30% 했는데 저희가 40% 100% 완충하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남은 게 60% 식구하고 찌개는 찌개가 어깨만 대신 너는 어깨만 소위 일부러 상료 란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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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비가 내가 이쪽에서 왔지 갑시다 봐바 안녕하세요 봐바